날씨 좋은 날 등산하기에 딱 좋은 날인지 등산로를 지나는 등산객들이 많습니다. 금발의 미국인 여성도 그 틈에 섞여 있는데요. 그녀는 잠깐 쉬었다 가려고 쉼터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일까요? 그녀는 더 높이 오르지 못하고 등산을 포기해야만 했는데요. 그날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로빈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로빈이라고 해요. 저에게는 아주 오래된 취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취미도 아니고 거의 직업 수준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건 바로 등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활동이 된지는 20년 남짓 된 것 같네요. 등산은 아버지를 보고 배웠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등산을 무척 좋아하셨는데 제가 소녀일 때는 관심이 없었어요. 따지자면 싫어하는 쪽에 가까웠죠. 힘들었거든요. 집에서 빈둥거리거나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등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건 제가 20대 때의 일이었죠. 저는 살이 많이 쪄 있었습니다. 먹는 걸 워낙 좋아했기 때문이죠. 아주 어렸을 때는 그래도 많이 먹은 만큼 움직여서 통통한 정도였는데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게을러져서는 도통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비만이 되어버린 저를 본 아버지는 즉 혀를 차셨죠. 안 되겠다. 산에 가자. 등산을 비롯한 여러 운동을 섭렵하신 아버지의 악력을 이길 재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질질 끌려서 산에 갔어요. 저희가 살던 도시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에 가느라고 차로 몇 시간 이동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랜드 캐니언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관광 명소죠. 아름다운 걸 알지만 움직이고 땀 흘릴 생각을 하니 귀찮기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목을 꽉 붙잡고 저를 잡아당겼어요.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뒤를 따라 걷고 또 걸었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땀이 비 내리듯 흘러서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화장실도 자주 가고 싶었고 여러모로 불쾌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산을 타고 또 타서 마침내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본 경관은 확실히 엄청났습니다. 그동안 tv에서 많이 봤지만 실제로 보는 건 차원이 다른 감상을 안겨주더군요. 저는 크게 감명을 받아 한동안 멍하니 경치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나 등산을 좋아하는지 단박에 이해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멍하니 있는 저를 아버지가 먼저 불러서 구경이 끝났죠. 이후부터는 저도 등산을 좋아하게 되어서 아버지가 등산 간다고 하실 때마다 따라 붙었어요. 아버지가 바쁘실 때는 시간 많은 저 혼자서 동네 산을 오르기도 했고 나중에는 동호회까지 가입해버렸죠. 저는 자연스럽게 등산 애호가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등산을 다니니 살은 자연스럽게 빠졌고 살이 빠진 자리에 근육이 붙었죠. 근육이 무거울 줄 알았는데 막상 붙으니 몸이 더 가볍더라고요. 근육이 있어야 몸을 컨트롤할 수 있다던 아버지의 말이 진짜였던 거죠. 2년 만에 몸에 살이 쫙 빠졌고 덕분에 물렁하던 몸이 아주 딱딱해졌습니다. 건강미가 넘쳤어요. 저는 그런 제 모습이 만족스러웠고 등산이라는 활동을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저도 꼭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된 거죠. 저는 해외의 산도 등반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산인 에베레스트산에 등반할 계획을 세웠어요. 에베레스트산은 미국에서 꽤 먼 곳에 있는 산이죠. 에베레스트산은 네팔과 중국에 걸쳐져 있습니다. 에베레스트산이 그렇게 유명한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기 때문이에요. 해수면을 기준으로 한 해발고도에서는 말이죠. 지구 중심부터 재면 에콰도르의 침보라소산이 더 높다고 합니다. 무려 8800미터가 넘는 그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 하던 일을 관두고 등정을 계획했습니다. 계획하는 데만 몇 달 시간이 걸리더군요. 맨몸으로 갈 수는 없는 산이어서 가이드가 꼭 필요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등반가 링 리지웨이가 에베레스트는 상징이오 비유이며 궁극의 목표라고 말했던 것처럼 에베레스트는 그 높이가 가장 높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산악인으로서 언젠가는 넘어야 하는 최종의 목표로서 그 의미가 깊은 산입니다. 에베레스트 등반 전문 가이드의 지휘 아래 대원 1명당 셀파 1명을 배정하여 등반을 진행했어요. 베이스 캠프에서 정상까지 조금이라도 위험한 전 구간에 고정 로프를 설치해 주셨죠. 이처럼 안전과 산소, 장비, 식량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위성 시스템 등의 과학화된 시스템, 그리고 참가자에 대한 적절한 고소수능 시스템을 활용한 덕분에 에베레스트산 정상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등반 서비스가 이렇게 잘 되어 있기도 하지만 원래 에베레스트산은 정말 험준한 산들에 비하면 명성에 비해 난이도가 그리 높은 산이 아니어서 에베레스트산으로 정한 것도 있었습니다. 에베레스트산 등정기록 보유라는 타이틀은 제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죠. 스스로가 등산 애호가라는 데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산을 올라볼까 하던 중에 제 오래된 친구에게 한국에 놀러가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아시아 나라를 여행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던 터라 수락했죠. 접대 에베레스트산 등반 후에 몸이 너무 지치는 바람에 중국 등에 들러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던 게 못내 아쉬웠거든요.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지만 친구는 한류 팬이어서 한국에 빠삭하더라고요. 예전에 한국 회사와 같이 일한 적이 있기 때문이라네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 잘 아는 친구가 하자는 대로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서울에서 유명한 스팟에 들리고 동양미가 가득한 경복궁 등에도 방문했고요. 작은 나라지만 즐길 거리도 많고 눈이 즐거워지는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등산 애호가이다 보니 한국의 유명한 산에는 뭐가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친구에게 묻기보다 제가 먼저 인터넷을 켜서 찾아봤죠. 한라산, 설악산, 지리산, 덕유산. 한국은 참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인데도 그렇게 산이 많더군요. 좀 더 찾아보니 한국은 이름 없는 산까지 합하면 거의 나라 전체가 산인 수준으로 산이 많았습니다. 여러 산맥이 거의 전국에 걸쳐 분포해 있더군요. 그 많은 산 중에서 저는 지리산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인분들은 잘 아는 산이죠. 지리산.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세 개의 도에 걸쳐 있는 산. 사진을 보는 순간 묘한 매력을 느꼈고 지리산을 방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는 저처럼 운동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내키지 않아 했지만 열심히 꼬셔서 구래로 향했습니다. 지리산 입구가 있는 곳이죠. 지리산은 여러 도시에 걸쳐진 산이다 보니 입구가 곳곳에 있었는데요. 저는 일부러 등산 난이도가 높은 구래의 화음 계곡 코스로 정했습니다. 친구에게는 비밀에 붙인 채로요. 이럴 줄 알고 사실 미국에서 등산 장비를 좀 챙겨왔습니다. 친구 것까지도 챙겼죠. 단단히 무장을 하고 저희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죠. 에베레스트 산도 오른 저에게 지리산은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운동을 잘 안 하는 친구에게는 무리였는지 저를 따라잡지를 못하더군요.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에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아 도저히 못 가겠어. 어쩔 수 없네. 조금만 쉬었다 가자. 등살로 중간에 갑자기 멈출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저희는 쉼터가 나올 때까지만 좀 더 갔습니다. 다행히 머지않아 넓은 쉼터가 나왔고 저희는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미국에서 온 제 눈에는 동양의 미를 가득 머금은 것 같았죠. 이온 음료수를 마시면서 풍경을 감상하고 있던 그때 뒤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단체로 등산을 온 사람들이었죠. 쉼터까지 오르면서도 많이 본 그런 스타일들이었습니다. 멋진 선글라스 쓰고 형형색색의 등산복에 장비를 갖춘 중년들.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여서 구경하는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군요. 한국말은 전혀 몰라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요. 다만 그들이 눈에 띄는 행동을 했기에 계속 구경했습니다. 돗자리를 펴더니 음식을 꺼내더라고요. 식사를 할 요량인 듯 했습니다. 그 중 몇 분과 눈이 마주쳐서 씩 웃었는데 대뜸 오라는 겁니다. 한국말로 오라고 하셨지만 뉘앙스를 보고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었지만 갑자기? 싶어서 망설이니까 서툰 영어로 이리 와 하시더라고요. 재밌는 사람들처럼 보여서 웃으며 다가갔죠. 친구와 함께요. 그들은 저희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더니 그 자리에 앉혔습니다. 저희에게 뭔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언어의 장벽 때문에 곧 포기하셨죠. 언어로는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모든 말을 붙이셨습니다. 저희는 얼떨결에 그릇과 젓가락을 받아들었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산에 오르기 전에 식사를 안 해서 다행이라고 할까? 김밥, 라면, 전. 그런 음식들을 먹었는데 운동 후에 먹는 거라 그랬는지 훨씬 맛있더라고요. 나중에 한국말 중에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는 걸 알았는데 그 말이 딱이더군요. 어떤 아주머니는 저희에게 마실 것이 담긴 컵을 주셨는데 무슨 하얀 액체였어요. 별 생각 없이 음료수겠거니 하고 꿀꺽 마셨는데 맛이 오묘했습니다. 술인 건 알겠더군요. 마저 산에 올라야 하니 술은 더 안 마시겠다고 했지만 친구가 너무 맛있게 마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또 분위기 때문에 저도 술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 술의 이름은 막걸리라고요. 진짜 딱 한 잔만 더 마시고 그만 마셔야지 하는 다짐만 몇 번 했는지 모르겠네요. 막걸리 맛이 좋아서 그만 과음해 버리고 말았어요. 알딸딸하게 취해버려서 결국 더 이상의 등산은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산의 반도 오르지 못한 지점에서 등반을 포기해버린 거였죠. 이런 경험은 등산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쉼터에서 잠들기까지 했네요. 잠깐 자고 눈을 떴을 때는 개운했지만 체내의 취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등반은 무리라고 판단해서 결국 하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도 오른 제가 한국의 지리산에서 등반 도중 포기를 선언하다니. 이유가 술 때문이기는 했지만 좀 웃겼네요. 그래도 그분들과 함께한 술자리가 몹시 즐거웠고 또 행복한 추억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또 한국의 산에 도전해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로빈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